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골프 비타민이 되고 싶은 배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은 드라이브 잘 치는 방법 중 슬라이스를 없앨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크게 어드레스 때 몸의 정렬이 중요한데요 클럽을 이용해서 스탠스와 맞는지 체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스윙을 시작하실 때 곡선이 아니라 직진으로 바깥으로 스윙을 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제가 공 뒤에 보면 한 개의 공을 더 위치를 시켜두었는데요 클럽의 뒷면으로 이 공을 밀어내면서 스윙을 하시면 클럽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습장에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맥스윙을 한 상태에서 중심이 앞으로 공을 향해 가까워지면서 제 손이 올라간 길보다 바깥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찍혀 맞아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있고 일명 뽕샷이라 그러죠 뽕 뜨는 그런 공의 구질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맥스윙을 하신 뒤에 분명히 시작을 했을 때는 발 전체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하실 때도 발 전체의 중심을 위치한 상태에서 클럽을 휘두르셔야 보다 정확한 공 컨택과 더불어 슬라이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 방법 이용해서 연습하시면 슬라이스 별거 아닙니다 이어서 여성 골퍼분 스윙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아요 지금 제가 공을 한편거리 뒤에 놓고 이 공을 밀어낸 다음 중심을 뒤에 걸고 휘두를게요 잘하셨어요 이렇듯 연습장에서 간단한 이런 연습 방법과 체크 포인트들로 충분히 슬라이스라고 하는 무서운 이 구질을 없앨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이 감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연습을 통해서 실험을 해보셔야만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!